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로 부정성 전체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전체 전모를 상세히 알고 있는 아주 보기 드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를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조혜주 상임위원은 자신이 구체적인 부분까지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러니까 현업을 소상히 파악하고 이끄는 그런 스타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실무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선관위나 기타 외부단체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관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번 4.15 부정선거는 전산조작과 대규모 위조투표지 제작 및 대량 투입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미뤄보면 상당히 조직 차원에서의 선거 공작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명은 선거 공작이란 큰 그림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와서 보면 분명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는 당시에 야당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2019년 1월 문대인 대통령이 조혜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감행하면서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국회를 보이콧까지 하게 됩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선거 무결성에 심대한 그런 타격을 끼칠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이미 당시에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고 또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1월 24일 열렸던 당시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입을 맞추어서 문재인 대선 캠퍼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던 사람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앞으로 편파선거를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릴레이 단식농성과 모든 국회의 일정을 거부하는 그런 초강경책을 야당이 구사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혜주라는 인물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실질적인 1인자인 상임위원을 맡으면서 결국은 아주 기울이진 운동장을 더 기울이질게 만들 것이다 라는 부분을 걱정했기 때문으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의 농성현장에는 이런 플래카드와 손편말이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성부조작 시도 즉각 중단하라. 선거 성부조작 즉각 중단 선거 심판의 사유와 즉시 중단 등의 많은 구호들이 걸렸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면 그 구호들이 대부분 현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야당 의원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플래카드나 손편말에 걸렸던 그런 구호들이 실질적으로 실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대한 바대로 4.15 총선을 여당 압승이란 그런 부정선거로 이끄는 데 충실한 그런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혜주 씨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물을 충실히 수행하고 책임을 벗는 그런 술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얼마 전에 극비리에 추진됐던 청와대의 사표 제출이었습니다. 그의 사표 제출을 둘러싼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게 되면 조혜주 씨의 사임이 갖고 있는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향후 전개 방향 등을 예상하여 보는데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7월 5일날 클린 선거신민행동 공동대표 옥은호는 조혜주 및 미상의 투표지 인재범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 위조 및 정감제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 고발 대상자 가운데 뚜렷하게 표적이 된 사람이 바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7월 15일날 오후 2시에 10일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천지방검찰청 이두봉 검사장이 고발인에 대한 검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통상의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3시간 정도 계속된 그런 수사였고 이 조사 자리에는 문수정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검찰은 이것을 일종의 시국사건으로 간주하고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죽일 순제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를 조혜주 상임위원이 청와대의 비밀리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 시점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의 전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7월 19일날 크림선거시민운동은 조혜주 상임위원에 대한 출국검지 신청 요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날 같은 날 시사전을의 전영기 편집인이 조혜주 사표에 관한 그런 최초의 칼럼을 기구하게 됩니다. 칼럼 제목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상임위원 조혜주의 사표 미스터리라는 그런 제목의 칼럼입니다. 그리고 7월 21일날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술위원이 조혜주 사표 관련 심청 기사를 게재합니다. 제목은 돌연사표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을 제외한 일부 위원들이 임기 채우라 요구해 조혜주 침묵으로 답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7월 21일날 중앙일보에 한영익 기자가 관련 기사를 게재합니다. 제목은 조혜주 선거관리위원 돌련사위 다음 점검까지 선거관리위원회 알바뀌. 그리고 그 다음 날 7월 22일날 중앙일보에 오원수 기자가 야당 조혜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돌련사임은 침진영의 알바뀌다. 이런 내용을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중앙재를 중심으로 보도됐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조혜주 씨의 그런 사임의 변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혜주 상임위원회 근황입니다. 조혜주 의원 스스로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다고 답했습니다. 그것은 7월 20일날 중앙일보 취재에 응답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최된 7월 정례의 7월 19일입니다. 여러 선거 선관위원들이 임기를 앞두고 사임하는 것은 불필요한 그런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 포명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필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혜주 상임위원은 자신의 사임의 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일에 치러지는데 내가 내년 1월 말로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나면 후임자가 임무에 숙달된 시간이 부족하다고 보아 최근 청와대에 사표를 냈다. 7월쯤 물러나려고 한다. 이 같은 조혜주 상임위원회 설명에 대해서 한 선가위원인은 후임자가 누가 올지 어떻게 알고 업무에 숙달할 시간을 주려한다고 설명한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다 이렇게 면박을 줬다고 합니다. 4.15 부정선거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야당은 조혜주 상임위원회 사임에 대해서 선관위의 대규모 인사가 있는 12월 이전에 임기 3년짜리 새 상임위원을 임명해서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포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혜주 상임위원회 석연치 않은 사위 포명에 대해서 야당도 조혜주 의원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련 기사들이 하단에 실린 독자들의 의견이 더 진솔된 의견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사임위원회는 조혜주 상임위원 스스로 밝힌 이유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이유는 4.15 부정선거의 엿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가는 시점에서 조혜주 상임위원회와 함께 간 것은 힘들다고 인사권자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1인자 하더라도 현직에 있을 때와 현직을 물러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물러서는 순간부터 아무런 보호막이 주어지지 않는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에서 보았듯이 현직을 물러나고 나면 명백한 범죄행위를 청와대의 권력조차 보호해주기가 힘듭니다. 하물면 자신과 함께 했던 권력이 물러나게 되면 누구도 자신을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혜주 씨의 사표를 보면서 또 다른 제2의 김경수를 생각하게 됩니다. 꼬리 자르기 술수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꼬리 자르기. 그런 차원에서 조혜주 씨의 앞날도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표를 낸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가 범한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충분한 비용을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지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parade Fol 감사합니다.